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여야가 구성 중인 여야의정협의체에서 목포의대 신설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원희 의원은 지난 34년간 의과대학 신설을 염원해온 여야의정협의가 자칫 목포대 의대 설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권 의대 신설에 약속한 만큼 목포대 의대 신설 문제 또한 해결책을 찾아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